사도 행전 5장 사도 행전 5장 사도 행전 5장 사도 행전 5장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적 사도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해와 이스라엘 족속의 울러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 적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되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욕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미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에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정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조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정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용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르세인 감을 내린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에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메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메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워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적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우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6장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서대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몽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뉴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흐다한 제자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서대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르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레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서대반과 더불어 논쟁할 때 서대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석유관들을 충동시켜와서 잡아가지고 공해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 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흘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담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해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서대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공해드립니다. 아멘